. 뭉든 추성훈, 딸 사랑. 질문 많아졌다. 요즘 대화 많이 해. . 뭉든 추성훈이 딸 사랑과 대화하는 비결을 밝혔다. . 9일 방송된 JTBC 패키지로 세계 1주 뭉쳐야 뜬다에서는 아프리카 4개국으로 떠난 김용만 외 3명의 모습이 그려졌다. . 이종격 투기 선수 추성훈이 게스트로 함께 했다. . 이날 추성훈은 결혼한지 얼마나 됐냐는 물음에 내년이 10주년인가 라며 그 정도 됐을 거다. . 정화키는 모른다고 답했다. . 멤버들이 의외대라고 하자 추성훈은 기념일에 약하다. . 일본 사람들이 기념일을 잘 안 챙기기도 한다고 말했다. . 이어 사랑이와는 요즘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. .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고 묻더라. . 궁금한 게 많아졌다며 저는 사랑이가 질문을 하면 다시 되물어 본다. . . 그러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. . 정여진 기자지영. 여진 네트. JTBC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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